이 옷처럼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 옷을 만들어줬죠. 마음에 들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네. 자, 받아. 이건 네가 가져야지. 아, 그래. 넌 진짜 유령이로구나. 어딜 가려고? 산토스. 불쌍한 산토스. 산토스는 내가 지켜줘야 할 대원이었어요. 롤렐라이호? 표류하기에 우리가 그 배를 구했어. 롤렐라이호 얘기는 들었지만 그라자호와 관련이 있었다니. 금괴가 롤렐라이호에 있었나요? 여긴 1962년 5월 19일이라고 써있는데 그라자호가 실정되기 이틀 전이에요. 롤렐라이호는 생존자가 없었죠. 오, 시가 진짜 유령이로... 아, 지금... 어디에 가면? 오, 시가 진짜... 아, 어디에 가면... 어디에 가면... 영혼 대부분은 가족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넌 왜 혼자 있지? 우린 여기 갇혔어요 누구 말이야? 나와 승객이요 낙인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낙인이? 낙인이 아니라니? 케이크에 무슨 말이니? 이 배가 가득 차면 그래 말해줘